내가 뭐가 대충 알 것 같아 아 진짜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려야죠 방송에서 보여지는 성격은 진짜 내 생각이 아니다 아니다 나는 사람 막내부터 아 막내부터 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방송은 위 너 같지 않을래? 응 아 똑같아요? 성격이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전 안 완전 달라요 안 거짓말 완전 달라요 진짜 예예 완전 달라요 지민씨 저도 성격 달라요 달라요? 재협씨 네 저도 달라요 지민씨 전 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네 이래요 다르는 분이 뭐지? 저 달라요 다르다고 하고 다르다고 왜 어떻게 평소에는 어때요? 평소에는 더 시끄러워요 말이 더 많아요 평소에는 말이 많아요 더 많이 한다고 지금 말 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 많이 안하니까 평소에 더 말 많은 거 같아 아 막 시끄러워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숙소들어가 말이 되게 없는 편이에요 이렇게 뭐 작업한다고 음악하고 그런 맞아 그래? 너 형 되게 좋아한가봐 너 왜 계속 웃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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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웃고 있어 네? 저는 X 똑같아서 똑같잖아요 형 다르다고 했잖아요 저는 방송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요 어떤 방송에 평소에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조용하고 이런 성격인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활발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시끄럽죠 굉장히 조금 다른 멤버들에 비해 차분하고 아 이분은 진짜 모르겠어요 제이홉도 틀린다고 했는데 저요? 뭐 저도 다릅니다 저는 진짜 제가 이미지가 약간 근데 이름이 제이홉이라서 뭔가 호흡해가지고 희망희망 이러면서 희망오빠 이러던데 희망오빠 희망오빠 내가 중국에서 시왕꺼 이러더라고요 시왕꺼 랄러 엑시리그 시왕꺼 어 이름 되게 시왕꺼 근데 실제는 되게 무뚝뚝합니다 주민이 뭔가 감이 와요? 감이 왔다 가도 갔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왔다가 갔어 어떡해 너무 어려워 잠깐만 지민도 남았는데 어떻게 평소에 그냥 똑같애? 네 똑같다고 똑같아요 아 더이상 말하는거 없고 네 그냥 이래요 이 가지만 하나 물어봐요 하나 물어봐요 왜 나한테 계속 생각해봐 뭐 나는 팀에서 내가 솔로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자신을 할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누구한테 자신 없대요 혼자 저 자신 없어요 너무 없어요 아 그럼 아 너랑 친하는 슈가 있잖아요 아까 방금 아니 아니 질문 하나밖에 없어요 죄송한데 슈가는 약간 좀 그냥 진짜 카드 들고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가 있어? 하하하하 근데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방금 카드 고르고 나서 위하고 재협을 제일 크게 없었어요 되게 심했어? 어 한 명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나는 재협 씨인 것 같아요 나는 재협이랑 위? 위 중 하나 펜씨 프린이요? 저는 정국 씨 한 명으로 한 명으로 정해야 되는데 아니 두 명 좀 한 명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재밌네 재밌다 dried up 분명히 두 즈음 어떤가지? 상황이 되게 웃기네요 좋을 수도 있는거 아니야? 아 저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닌거 같다 힌츠 하나만 주면 안돼 네? 힌츠 하나만 약간 좀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아 그래? 진! 진! 저 아니에요 저 아니라니까요 저 아니에요 진로 진로 정했어요 저희 DJ는 진로 정했습니다 거짓말 카드 듣고 있는 사람은 한 번만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말 중인 사람은 일어납니다 하나 둘 둘 셋 내 머리에 내 머리에 둘 두쪽 한 명이라고 형 형 너무 친하여 제허브 카드를 가지자마자 눈이 다 그랬어 형한테 보여준 이유가 형 거짓이면 바로 오! 해서 네 얼굴이 되게 빨개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 저 마지막도 거짓말했어요 되게 나쁘다 가만히 있는 사람 고르라고 근데 너무 티나더라고요 진짜 티나났을때는 너무 티나네요 제가 안도하셨으면 진짜 너무 티나서 떡볶이 못먹고 근데 마지막에 진영을 할지는 몰라 기장성 우리 못한대 우리 진짜 못한거 같아요 재밌다 이거 처음엔 맞았었는데 제허브이라고 내가 맞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떡볶이 못먹네 이런 이렇게 해서 오늘 방탄소년단 고맙습니다